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란미 이게 뭐에요? 보이시나? 이것은 치즈볼입니다 치즈볼하고 콜라를 먹어볼건데요 지금 몇시지? 8시 몇분인데 야식으로 왜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으니까 먹는거니깐 나 뭐래니?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나와있는 7월부터 먹어볼까요? 음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校長 음 네 five 음 콜라도 콜라도 얼음이 나올까봐 뜨거운 것처럼 먹었어요 왜 그렇게 먹었지? 왜 이렇게 덜어졌지? 한개 먹었는데 그럼 그 다음 거 먹어보겠습니다 아가씨 왜 갑자기 추비스러워야 되겠지? 보기 보기 음 음 으흠 아 다 못 먹겠어요 아까 치킨 먹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완전 야식 파티인데?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먹으면 살 찌는데 아 깜짝이야 쏟을 뻔 또 쏟을 뻔 했네요 치즈볼 세겠지?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시게 봐 으흠 싸 Workshop 오늘의 단계가 땡기나 봅니다. 마지막 에어컨 치워가지고 에어컨 26도로 올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에어컨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